638번. Keep the window closed. 유리창을 닫아두어라. 그리고 가능할 때는 에어컨을 사용해라. 명령문이 들어간 거죠. 그런데 킵동사 몇 형식이 되는 거야? 얘는 5형식이 되고 목적어 얘는 이제 목적격 보호지. 그런데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. 그러니까 닫히게 유지하다는 얘기는 유리창을 닫아두어라는 얘기야. 그런데 왜 수동이 들어가야 돼? 이거는 수동의 관계니까. 얘하고 얘는. 사람에 의해서 닫히는 거 아니야. 유리창은. 그죠? 그러니까 수동이야.